91통 큰 통독 42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18장입니다. 히스기아의 종교개혁 아수로의 침략 18장 히스기아는 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 그는 주기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그가 타파한 우상 중에는 모세가 만든 노뱀도 있었는데 이것은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나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였던 것이다. 한편 히스기아 왕 14년에 아수로의 침공을 받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으나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였다. 다음으로 잠원 25장에서 29장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25장 왕 앞에서 가져야 할 도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 미련한 자와 계열은 자 26장 미련한 자와 계열은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고 위선된 자를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처신에 관한 교훈 27장 인간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위인과 악인의 생활 28장 위인과 악인의 생활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과 불경건한 자가 받는 보험을 말하고 있다. 외로운 지도자의 통치 29장 위인과 악인을 대조시킨 후 통치자와 관리가 공의를 행함으로 나라를 경고히 세울 것과 자녀에 대한 책망의 필요성을 교훈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사야 16장입니다. 모합의 절망상태 16장 이사야는 모합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주산물인 포도 수확이 멸절될 것을 애통해하며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 슬퍼한다. 그리고 모합 종교의 헛댐이 드러나고 3년 만에 망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이사야 18장에서 20장입니다. 구수의 멸망 예언 18장 구수가 심판받을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애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애굽의 멸망 예언 19장 애굽은 역사적으로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려가서 의지하는 피난처 구시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은근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우상들과 그 번영을 더 신뢰하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이사야는 애굽의 임할 재난 앞에서 무력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무력함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며 서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화해하므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애굽 고수의 멸망 예언 20장 앗수로에 의해 애굽과 구수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다음 이사야 22장에서 25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22장 앗수로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거민들이 결박당하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할 것과 타락한 유다의 관리들을 향한 책망과 아울러 히스기아 때 북고를 맡은 샘나를 파멘시키고 그 대신 엘리야 김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다. 두로의 멸망 예언 23장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해 두로를 멸망시키나 70년 후에 다시 일어나 회개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신 세계는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찬양을 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새 왕국을 위한 이스라엘의 찬양 25장 원수 나라들의 박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야로 인하여 설립된 찬양 왕국을 보고 기쁨에 넘쳐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어 이사야 30에서 32장입니다. 애국을 의지하는 유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30장 유다가 아수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하며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예언하고 유다에 대한 축복과 승리를 아수로에게 임할 심판과 더불어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 31장 애국에게 도움을 구한 유다를 꾸짖고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돌보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아수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한다. 위기에 처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공의로 다스릴 왕 심판과 회복의 약속 32장 이사야는 장차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이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시대를 묘사한 것으로 의로운 왕이 오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다. 왕하 20장 히스기야의 질병과 기도 20장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로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한다. 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다. 이사야 38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고침받은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 히스기야의 실수 38장 39장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예언의 힘이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수명이 15년 연장된다. 성도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데 39장에서 히스기야는 자만하여 바벨론의 사자에게 창고의 무기 등을 보이고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 자만의 결거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예언된다. 오늘의 통동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견고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이재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잡혀가고 부강국은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인은 폐망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대가 참현 아수르에게도 죄의 책임을 엄중히 부르실 것입니다. 40장 하나님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 기시 722안 후 유대의 운명도 풍전등화 신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대대적 개혁을 시작합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함께 연합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을 지킴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모합은 로세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이 선고됩니다. 구수와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들도 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삼십일 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가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어 시온을 위해 싸우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쾌역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로부터 죽는다는 통보를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며 통곡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며 남은 날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회복된 후 신흥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까지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근거도 없이 신흥 바벨론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우를 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사야는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왕의 자손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국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사네리비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하시며 아수르 왕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은 하루 밤상에 죽고 사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사야 23-27장은 종합적으로 온 우주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난과 호통 이후에 이말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다린 신실한 자들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삶이 들은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인위는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요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신의로 순종해보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 큰통도 42일자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